오늘은 곱창먹방이고 추천받치를 찾아먹어지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숨이 어서오고 그럼 먹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돼지곱창인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보이거든요. 진짜 굉장히 맛있어보이는데 야식이니까 방금노래요. 방금노래 이거 저는 영어라서 잘 모르겠고 에어컨특시다. 제가 매운걸 ㅈㄴ 못먹기 때문에 매운걸 ㅈㄴ 못먹어 얘들아 뒤에 있는 은진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빙구냥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너무 잘 먹어요. 나 모르겠어. 이거 저녁이에요. 저 밥을 못먹었어요. 하은이 안녕. 하은이 내가 맨에서 줄게. 하은이 내가 곰에 넣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미안하다. 쳐달라고? 싫은데요? 내가 니누를 왜 줘요? 에? 응? 응? 야 맞다. 우리 지금 채소 있습니까? 채소랑 보성 있습니까? 에? 음? 야 이거 곱창에 그거 들어있는거 같애. 조개. 응. 채소 있어보성이 있냐? 추정한번씩만 흘러주세요. 인데요. 여러분들 즐겨찾기랑. 학교 매안다니냐구요? 아 저는 좀 사정때문에 못다니게 됐어요. 에. 음. 음. 근데 좀 매워요. 안 맵게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 이거 계란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가리 하세요 여러분. 맨투맨 저희 컴드림꺼에요. 연락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여기 위에. 야 이거 쇼핑을 찍어. 내 카톡 안 뜨냐? 어 채소 곱창 좋아하죠.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저 이거 자케랑 매입방 생방송 이어집니다. 페북고 왔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채소 제 여자친구. 응. 내 방송 말투가 웃겨요? 얘들아 미안하다.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말이 안나온다. 우리 하은이가 벽에서 100개를. 오. 보여요? 이렇게 어디갔어? 이렇게 쏘라구요 님들아. 이건 컴드림이 좋구요. 이렇게 쏘라구요. 알겠어요? 와우. 이렇게 새벽에 터지기 힘든 벨풍터는. 음. 에. 아. 사랑스러워.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 날.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아우. 배고파서 100개. 정말 너무너무 감사봤어요. 장난이구요. 네. 추천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고맙다. 어. 진짜 고맙다 하나. 오늘 뭐얘기에요. 짧은말 하지 마세요. 지금 마침. 입술에 뭐 발랐어? 입술에 한번도 안발랐어. 진짜. 리액션 얼굴 갑이네요. 뭔소리죠? 에? 이런걸 봐야. 막 그래하세요. 먹방 부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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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들어가네 추천도 눌러주세요 모바일 먼저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상 까먹은것은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나는 색깔 품으면 기발무야 있는데 빨리 추천도 안그러세요 눌러요 빨리 추천이 잘 올라가는 만큼 실교찾기도 잘 올라가야 그게 정상이죠 안그럽습니까 님들 오늘 인터넷 경기도죠 아 맛있네 랩하냐고 안하는데 발음 개귀여워 그니까 빨리 하라 그죠 추천 조차 좀 어 수호팬이네 수호팬 머리 투톤이냐고요 아니요 투톤 아닌데요 정하이 별명 아 전 못갔어 바빠가 작사하느라 소주 없이 구찬을 야 저 술을 안마셔요 이거 22,000원이요 원래 6만급 사이선 엄마가 다 갖고왔어 야 씨새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것 같애 야 진짜 맛있어요 나 원래 맛없으면 맛나게 안먹거든 나 맛있으니까 맛나게 먹는거지 나 맛있으니까 맛나게 먹는거지 뭐 페룡이예요 야 수전지 잘했어? 봄 좀 받으세요 씨씨가 입은 하자잖아요 음 맛있네 당면이 당면이다 보십니까 맛있겠지 음 음 걔 노답이네 아가리하세요 12연병 걸어다니는 성인병새끼야 담배 머핀하고 남산이 씨바 맛쓸지 죄송합니다 흑임자 좀 그렇겠지만 흑임자 무슨 맛이에요? 야 그거 존나 맛없어 야 M창현무함이에요 진짜 님들 그거 먹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 나도 처음에 흑임자 맛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시켜봤어요 그 기역히은 니은씨랑 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알거 많이 보셨던 1년동안 1년전에 보셨던 분들은 알거에요 그 기역히은 니은씨랑 예 먹었었던건데 어 예 기역히은 니은씨랑 먹었던건데 음 진짜 나는 흑임자가 그렇게 현무함인지 몰랐어 나 존나맛없어 진짜 그거 개맛없어요 추천나무시만으로 웃지마세요 정두니까 예 추천과 질차 팬클로닌이 라오랑 쨍쨍 부탁합니다 나 네네치킨 사장 아들이다 저 그럼 스노인치킨 여기 좀만 던져줘요 응? 아들이면 좀 던져줘봐요 아가리야 하세요 너 또 이거 처먹고 토할거잖아 앵간 매워요 와롱씨발넘아 에? 체라야 체라야 체수야 대답해라 체수야 대답해봐 체수야 대답해봐 음 아동이가 좀 많이 시끄러워 이렇게 폭근이야 나야바하냐고 에 숨쉬기야바 추첨 좀 둘러주세요 요즘 애들은 말투가 에스카 뭐라는거죠? 음 음 맛있네 머리 혼자 하신건데 제가 혼자 해가지고 머리가 이지랄났어 짜증나 머리 왜 했지? 아 야 아씨 너 아가리 좀 염색이오 닉아 에? 초먹고 싶어? 너 이거 먹으면 매워? 뒤져 나도 매운데 어? 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也是 기기네요 한 번씩만 놀랐어요. 염색만 했냐고? 아니 탈색됐지 왜 부르냐고 너 보성이랑 카톡 하지? 패매 하지? 맞지? 아니 왜? 보성이랑 패매랑 카톡 하지? 뭐가 더러워요? 딱치네? 왜 더러워? 응? 내가 더러워요. 뚜딩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악을 왜 그러냐니 이런 게 매력인데 안 그래요? 야 쇼핑몰 이래요. 아니 안 왔는데 너 보성이 만나서 전주나 가라. 응. 나 그렇게 막 꼬리 지도하나. 걔 좋아? 걔 좋냐고. 걔 좋냐고 묻잖아. 걔 좋아? 매력 개 떨지. 말 추천해줘 자세해요. 걔 좋아? 나보다 쇠야? 어? 나보다 쇠야? 어? 나보다 쇠야고. 어? X댔다. 얘들 저 동물학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 나말고 한번랑 또 얘기 안 한다며. 왜 그래? 당아취. 추정 한 번씩만 놀러오세요. 제가 찾기랑. 500분 넘게 보시는 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나도 곱창 줘. 티로아 넌 보성이랑 얘기해서 나 안 죽 거야? 어. 보성이 만난다. 누나 존줄하라. 막 이 지랄해서 안 갈 거야. 저 저 내일 내일 사줄게. 알겠지? 응? 라오가 요즘 힘들어요. 건들지 마세요. 맞아. 씨바. 나 건들지 마요. 아니. 아로가 씨바마. 형이 봐줄게. 응. 불쌍하게 생기니까. 예. 왜 저를 맞잖아. 얘기했잖아. 나빴어. 공룡버닝으로 별표 달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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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순위는 무슨. 보성이 1순위구만. 응. 에. 내가 자퇴했어요. 에. 응. 멤버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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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순위 동안 안 본다고. 웅. 아 하겠어. 띄껍지. 음나 띄껍. 야. 추천만 3개만 눌러주세요. 님들. 야 우리 12시 되기 전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9,950개까지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나 파트 아니에요 님마. 음. 채쏘야 그래봐. 응. 니가 먼저 보성이랑 얘기한 거야. 알지? 어? 아까 다 풀었는데 니가 그런거야 알지? 어? 느낌이 많이 하세요 빨리요 여러분들 950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와 존나 덥다 이거 보니까 얘들아 어우 장난 아니다 내 중요성을 느껴봐 자비 중견한게 아니라 뭐라는거죠? 지금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 나 집착남이야 얘들아 빨리 벽붓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9월 초인데 안그래요? 자티야 이영이영이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머리스타일이요? 어 도매니저 도민준 머리요 키 왜 작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누운거에요 니마 어이가 없네 저 새끼 저거 어? 마를래요 니마? 마륵 고추니 꽂아버릴까보다 타비가 뭐지? 타비 나 응 타비 Ask 타오잡았다 오후 877 추천 눌렀거든요 한새끼 일로와봐 마땅한 맛 뜨자 평평한 맛 뜨자 앨범 이리와봐 짜증나니? 일로와 평평한 맛 뜨자 일로와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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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대기 현빈 한번 떠야겠는데 아롱이랑 너 이거 먹으면 매워 죽는다니까 아롱아 형도 매워 지금 응? 형도 맵다고 원래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찐는데 미안하지만 난 진짜 한소리 어서 반갑다 라오님 닮았다고? 제가 비제 라오님이랑 비슷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가끔씩 막 비제 라오 사칭 아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비제 라오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자 여러분들 추첨과 즐겨찾기만 펭크 버니닐라 고랑 땡땡 한 곳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매입한 생마석이었습니다 계란말이 달라고? 안되 너 엄마가 뭘 안하라고? 지금 M창 인생이에요? 너가 M창 인생이죠 무언고? 야 솔직히 무언고 개 쓰레지잖아 얘들아 무언고 학교 개 쓰레지잖아요 선생님들도 싸가지 존네 드럭좋지 안그래요 근데? 무언고가 그니까 그거 알아야되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 이해할거에요 남성분들 그냥 님들 여자애들이랑 말하는것도 말하는것도 님들 벌점이구요 그냥 옆에만 붙어있어도 그냥 풍기물로 안으로 벌점이구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또 무의식이냐 화장품 그냥 보이는 바로 아이씨 치시발 딱 바로필 어때 쩔지 그래서 무언고가 개 쓰레기에요 한솔이가 나대신 민음이 챙겨줘 뭔소리죠? 한솔아 회장 다시 와야지 안그래? 뭐야 무언고여잖아요 그래요 뭔가 그래서 쓰레기에요 와 이거 먹으면 존나 맵겠다 개 크거든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acious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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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안 끓여졌다. 매워. 아, 존나 맵네. 강한이가 소리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가 뭐야? 곱창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곱창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매워요. 존나 매워. 엽떡보단 안 맵지. 근데 이게 난 더 매운 것 같은데. 잘 싫다고 자지마요. 미래의 여신인 초콜릿 다 2개 감사합니다. 미래의 여신이죠? 미래의 여신 확실하죠? 중2병이라고? 너가 더 중2병이야. 나 1진이라고? 나 1진 아닌데? 방송 보고 있는 아이들아. 가보 1진 게이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1진 게이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1진 게이지요. 채팅 한 번이라도 어그로가 나오면은 근데 나랑 맞짝이야. ㅋㅋㅋㅋㅋ ㅈㄴ 카리마 있어. 죄송합니다. 2진 게이지. 2진 게이지. 2진 게이지. 2진 게이지. 2진 게이지. 나의 blankets. 2진 게이지. 2진 게이지. 3진 게이지. 9단 말하는 Ö mover him. 유지 tar John. 1진 게이지 40살의 요소. 1진 게. 2진 게 hidden death. 여러분 웃을때 아무튼 좋으자 고맙습니다. 맨날 웃고 다닐께요. 죄송합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언제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냐. 헤매서 보면 별로 많아보이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머리 염색겠냐고? 뭐야 이거 당근이잖아. 안돼 안먹어 이거. 뭔 갈수록 병신이야 이 미친새끼야. 정 떨어진다고? 미안해. 다현이 안녕. 추천 좀 눌러주세요. 16개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균데 16개만 부탁드립니다. 안다닌다. 초콜릿 좀 기표 좀 님. 오야 4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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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만. 우리 2개만 1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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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즐겨찾기도 해주세요. 즐겨찾기도. 머리통 완전 이뻐? 고마워요. 우리 팬니크론이랑 오랑 땡땡이랑 저희 컴들이 뭐 많이 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기 위에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비재라고 검색구독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남의 눈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로 알라뷰. 다현이가 초콜릿 다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색했냐? 왜 했냐? 안어울리게. 불만 있으세요? 한소리리 하이. 와웅. 말빨. 당연하지. 스프레이인가? 아니야? 말 존나 바르다. 핫프리카게이 아웃사이러져. 나 베이비추천걸 써줘. 얘들아. 뭐요? 아 난 시발 기다려봐. 강수진이 어떤 미친년이야? 안녕하세요. 컵느림 옷 주문할게요. 커플띠요. 저랑 동갑이네요. 동갑이네요. 롤 외말이씨. 응? 안그래요? 매니저님 저 옷 얼마에요. 이거요? 이거.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재질이 개꿀이거든 얘들아? 보여줄게. 가만히. 가만히 닥치고 있잖아. 잘 봐. 옷이 요만큼 늘어나요. 에? 보여요? 요만큼 늘어나. 어? 보여요? 에? 재질이 개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해도 늘어남 방구. 늘어남 중요. 늘어남이 없죠. 보여요? 늘어남이 없으니까 우리 anytchIR 카톡으로 좀 주세요. 에. 오케이? 늘어남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알겠습니까? 에. 으으으으으으으으앙 whether 내 머리 무슨 생기냐고. pink색 인데 뭘 빠졌나. 어. 저 이제 벌금 태고리 되고 있다 아니 그니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렸잖아 그래도 늘어남이 없다고 이렇게 티가 그냥 반듯하게 그대로라고 맨날 먹으면 살 안 쪄요 저 맨날 밥 안 먹는데 먹방 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저는 남케미지이기 때문에 나 먹방 그렇게 많이 안 해 얘들아 이거는 초가을용 맨투맨이구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해줬다고 존나 시끄러워 야 살이 들렸다 야 X돼서 살이 들렸어 얘들아 어떻게 큰일났어 X돼서 인생파도 나서 엽떡이 맛있어 곱창이 맛있어 곱창이죠 당연히 곱창이죠 곱창에 소주 한잔 큰 놈이 남자는 맛세이지 알죠 하면은 개꿀인데 죄송합니다 장난이구요 사투리 해줘요 오빠야 추천드차 눌러나오 미안해요 못해요 왕자평 걸렸네 이새끼 야 X돼서 언제 자폭했냐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아니잖아 9990님 머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아이씨 팬님 해줘요 시청자 좀 해줘요 누나랑 술 한잔 하자잉 아이 누나 저한테 지금 별포도 40개 주고 술 한잔 하자구요? 4천원으로는 담배한값도 못살 누나 에? 알아요? 미쯔랑 그리고 미쯔 그리고 매운 새우깡밖에 못산다고요 응 머리 그만 먼저 씨벌려나 채팅 착작처 준상이 개 병신 닝붐이 똥쩌럴 같은 녀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스폰 받는거라고 병신아 욕하는게 스폰 받는거냐 병신아? 응? 호구새끼 아니야? 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벙어리말고 강태를 하세요 매니저분들아 도매니저 너네는 교육이 필요해 너네는 강태를 하세요 아 벙어리를 주지 말라니까 그냥 강태를 해주고 벙어리 필요없어 그냥 씨바 싹 딱 다 죽여버려 그냥 티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다 죽여버려 그냥 씨바 그냥 강태를 시켜버려 빨리 지금 벙어리 한 새끼에다 딱 다 강태를 응 도매니저는 저희 방에 있어요 도매니저는 저희 방에 있어요 어제 나 어제 YG엔터테인먼트를 갔다 왔는데 응 아 어제 YG엔터테인먼트 갔다 왔거든요 예 오디션 때문에 응 응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은이 안녕 강태하지마 미안 그냥 탁쳐 준상아 아 아가리하세요 준상아 너는 너는 내 손으로 아 아 야 준상이 내 아 여기있네 준상아 준상아 너는 내 손으로 없애버릴거다 알겠냐? 준상이 어디갔어? 얘 내 타겟이에요 매니저 야 도매니저 쟤는 내 타겟입니다 에? 말했잖아 요니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결찾기라 매이버 생명석 열 시구요 응 1호를 얻어서 당황색하리며 하여튼 미안해 어 아니 지금 하은이는 왜 나갔다 들어갔다 안하십니까? 오 소개좀요 이거는 초고활력 맨투맨이구요 에 뒤에 컴드림 야짜 CD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어 기능성 재질이라서 굉장히 아주 좋은거여서 48,600원입니다 비싸죠? 나도 비싸다 생각해 어 아롱이 밥 달라고 아이고 방귀 좀 꼈어요 음 맛있어 맛있네 네 매니저 하라고요 안보이세요 예? 싸우자 민음아 내가 맞장 이겨줄게 저거 매니저 하세요 예? 시현 너무 못한다 시현아 너 매니저 어떡하냐 음 저 정도 욕은 뭔 소리죠 아휴 음 음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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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제가 찾기나 견우다 민생인 아가리 하세요 시발마마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음 음 음 음 음 음